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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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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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스를 칠까 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애를 쳤더니 또 크네요. 올라가긴 했는데 곧이 화전팀 굿샷 나이 가슈 내일은 수영복 입고 해. 그리워. 그게 낯겄어. 그럼 답파해. 이쁘게 으이쓰 이렇게 잘해 파킹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배가 안으로 봐야 돼. 90에서 90 뭐였지? 아저씨 기대해 줄게 어이 좀 나이가 어렵다 여기 뭐하는 반대방향으로 봤는디? 와 라이브기가 이렇게 어려워? 어 어 오이씨 이거 역세권 아니자네 이런거 아니여 나 힘들어 어머 새를 맞출려고 그냥 애를 그러니까 새가 놀랬네 놀랬네 내머리 깎었네 그게 잡아먹을라그러네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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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까를 물리치는데? 왜 내까를 물리치는데? 이쪽에서 꼴치다 아이구씨야 비왔어 왜그래 어휴 올리려고 마음먹은 이게 힘이 빡 들어가 동필이 맞을지 동필이 맞을지 동필이 아냐? 일로와 동필이 맞을지 동필이 맞을지 동필이 맞을지 동필이 맞을지 동필이 맞을지 동필이 맞을지 동원들이 아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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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가 나는지 파포가 깃발도 안 보여요 이럴 수가 있어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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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들었어 아 아 이 RadEnAY 그래 그래 아 안 보여 가지고 큰거 쳤더니 두구나 에디션은 굉장히 좋았는데 컸어요. 거리 측정기가 없어가지고 90인지 100인지 그냥 100보고 쳤더니 한 컵받은 3분의 2 정도? 한 컵이라니께? 나가 내려와야지. 너무 봤구먼. 안걸르는디. 나이스잇! 나이스! 감사합니다. 대장정의 36홀이 끝이 났습니다. 캐디 없이 하니까 힘들긴 하지만 폐허에 못 들어와가지고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참 열심히 했습니다. 내일 또 만나요. 내일 또 만나요. 내일 또 만나요. volunteer rainforest